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보이는 것이 여기 구독자 수라고 보이죠? 이것이 유튜브의 구독자 수 명단입니다 이게. 명단인데 이렇게 명단이 떠 있으면 여기에서 구독을 이 사람 보세요. 지금 청아뮤직이라고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저를 구독을 했어요. 밑줄 치 보겠어요. 이분입니다. 이분이 저를 구독했는데 여기 구독 취소라고 뜨죠. 이게 작업입니다. 작업에서 구독 취소라고 뜨는 것은 저도 구독을 했기 때문에 구독이 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독 취소라고 뜨 있죠. 이것을 다시 터치를 하면 구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구독으로 바뀌어요. 이렇게 되었다는 것은 이분이 청아뮤직 이분이 저를 구독하지만은 저는 구독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구독을 터치해서 같이 막구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독을 터치해서 그럼 구독 취소가 뜨죠 이게. 그러면 이 청아뮤직 이분과 막구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같이 막구독을 하려면은 이 구독자 명단에 올려야 됩니다. 구독자가 자기가 구독을 했지만 구독자 명단에 올라오지 않게 설정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을 제가 지금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세요. 구독 정보를 여기 자세히 보면요. 이걸 확대하겠습니다. 구독 정보를 여기 보세요.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한 사용자만 여기에 포함된다고 했어요. 구독 정보를. 구독 정보를 공개로 해야 되는데. 이 제가 이 저기 저 동영상 제작 강의를 하다가 이렇게 보면은 구독 정보를 비공개로 한 사람이 많아요. 특히 초보자들이 많더라고요. 구독자 정보를 공개로 해야만 지금 현재 여기에 이렇게 구독자 명단에 올라와서. 예 제가 같이 막구독을 해 줄 수 있습니다. 구독자 정보를 공개로 설정하는 방법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면요. 지금 현재 잠 다시요. 이 구독자 명단에 올라가면 어디서 볼 수 있느냐면요. 자 여기서 어디 볼 수 있느냐 하면 여기 스튜디오라고 있죠. 유튜브 스튜디오입니다. 이게 데스크탑용 유튜브 스튜디오인데 이 아래에 보세요. 최근 구독자 수 이렇게 해 놓은 게 있죠. 여기에 모두보기가 있어요. 모두보기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하면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명단이 쭉 나옵니다 이게.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얼마든지 볼 수 있고 여기 90명 지난 90일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이 화살표를 터치하면 전체에도 제일 밑에 보세요 이게. 여기에 지난 7일간 지난 28일간 90일간 지난 365일간 전체에도 볼 수 있죠. 이게 전체 자기 자신을 구도한 사람의 전체 명단을 이렇게 터치하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페이지 당 수를 여기 10개로 되어 있죠. 10명으로 되어 있죠. 이 화살표를 터치해서 여기 보시면 10명, 30명, 50명으로 되어 있죠. 여기에서 50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50명으로 하면 굉장히 많아지죠.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구도한 사람들을 자기 자신을 구도한 사람들을 맞구독을 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여기 구독 정보를 공개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유튜브로 갑니다. 유튜브 앱 아시죠? 유튜브 앱. 이리로 갑니다. 유튜브 앱을 터치하면은 초기 화면에 이게 지금 초기 화면 아니네요. 초기 화면에 이렇게 나와요. 초기 화면에 대개 이렇게 나옵니다. 초기 화면은 여기 보시면 제일 이래 홈 있죠. 홈이기 처음에 나옵니다. 만약 다른데 있더라도 이 홈을 터치하면 초기 화면으로 들어갑니다. 이 홈을. 그러면 저 위에 보시면은 자기의 프로필 사진이 여기 있어요. 프로필 사진을 여기 터치합니다. 이걸 딱 터치하면요. 내 채널이라고 여기 나와요. 내 채널. 여기 석수성련도 이렇게 채널이 여기 뜨잖아요. 그럼 내 채널 이걸 터치합니다. 내 채널 터치해요. 내 채널 딱 터치하면은 자기 채널로 가겠죠. 이렇게. 여기 채널에 옛날에 채널 아트. 베네가 뜨고요. 프로필 사진이 뜨고 채널 이름이 뜨죠. 동영상 관리에 있는 여기에 연필이 있어요. 이 연필을 터치합니다. 연필을 딱 터치하면요. 여기서 채널 이름도 바꾸고 설명도 바꿀 수 있고요. 연필을 터치해서 바꿉니다. 이게. 여기. 그럼 여기 중요한 것은 여기 아래 보세요. 공개 범위 설정이 있습니다. 이걸 제가 저한테 와서 동영상 제작 개인 지도를 받는 사람들이 와서 이걸 점검해 보면은 이걸 이렇게 비공개로 해놔 버려요. 비공개로. 현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정해놔요. 이렇게 하면 비공개가 여기 보세요. 내 구독 정보 모두 비공개되어 있죠. 비공개를 이렇게 터치해서 이렇게 파랗게 만들면은 비공개가 되어버려요. 그리고 내가 저장한 재생 목록 모두 비공개. 이것도 비공개를 하면 이렇게 되요. 그런데 비공개를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느냐면요. 내 구독 정보 비공개를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을 구독했죠. 그것을 상대방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알려줘야 상대방도 나를 맞구독을 할 수 있겠죠. 아까 구독자 명단에서 맞구독하는 거 비었잖아요. 그렇게 맞구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파랗게 터치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내가 저장한 재생 목록. 재생 목록 있죠. 이것도 모두 비공개라면 그러면 유튜브에 왜 올립니까. 제가 자기 자신의 동영상을 올려서 여러 사람이 공개해서 구독자 수를 올리고 다음에 재생 시간을 4000시간 이상 되게 해서 수익 창출도 하고 취미도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비공개라면 안 되겠죠. 재생 목록도. 그래서 이렇게 터치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원래 있는 그대로 해야지 괜히 여기에 손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시 터치해서 이렇게 처음부터 손대지 않는 거라고 하세요. 이렇게 하면 따로 이것을 저장하는 그런 메뉴는 없어요. 이렇게 하면 저장이 돼 버려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채널 이름도 여기서 변경할 수 있고 채널에 대한 설명도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이걸 터치해서 바꿀 수 있어요. 연필 터치하면 편집기 아닙니까. 자, 이상 구독자 명단을 자기 자신의 유튜브 동영상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확인하고 맞구독을 해주고 또 구독 정보를 비공개, 공개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채널 이름을 바꾸는 방법 채널 이름 바꾸는 방법 그리고 설명 바꾸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색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